와... 와... 여기가... 와... 진짜... 도쿄산... 와... 최고의... 와... 오늘은... 도쿄산... 상고대... 눈꽃 보러 갑니다. 아... 도쿄산에 엄청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기 전에... 시간을 내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오늘 날씨는... 지금... 명상 1도 가요. 도쿄산은 영하 한... 5도? 6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눈꽃하고... 상고대가...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가고 있습니다. 오... 어... 1개에 비해서... 미세먼지가 좀 있다고 했는데... 아...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와... 미세먼지를... 풀어내고... 상고대가 잘... 어우러져... 멋진 영상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아... 윤대됩니다. 네... 여기... 무주 리조처... 오늘... 곤돌라 타고... 설천문 가려고... 도착했습니다. 야... 폐일인데도... 오늘... 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번 저쪽으로... 가가지고... 매표 한번... 하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주 리조처... 도착하니까... 와... 발끝 대기 안 나고... 줄이 엄청나게 길게 있습니다. 10시부터... 발끝 시작한다고... 하네요. 잠시 기다리다가... 발끝 해야 되겠습니다. 되게 추웠습니다. 엄청나네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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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re 속에서 엽을 하려고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family... jejmin이 perman hyvä는데... 아직 바 collagen다... 타이밍 gle vå어요... 박수... 저기... 제발... 여기... 들어 1. 재밌는 leverage... Yang댈 가지는 못한 것 같다... jr..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설천몽에서 우동 한걸 하고 지금 황제봉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따 상재루 멋진다 아 아따 아 와 거짓난다 거짓난다 아 아 진짜 도교사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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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2시 13분 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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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아 아 으응 아 으응 아 헠 보좌 으응 아 역시 아 아 아 대박 대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아 으 으 으 으 으 아 으 할 수는 없네 할 수는 없어 너무 춥다 어렸어 아따 아따 여기 거기서 상동자 와 앉아 얼어먹네 엄청 배끄러지는거 한적봉 줄이 뭐 천난도 오늘 평일인데 많네요 많아 진짜 지금 이제 중봉 쪽으로 내려가서 그쪽 설경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가서 여기 하나 찍자 좋네 진짜 아따 여기 보니까 오리가 그냥 뭐 엄청나 엄청나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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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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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를 이쪽으로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눈꽃 구경 엄청나게 하는것 같습니다 이건 완전히 겨울왕국인데요 눈꽃에다가 상꽃에다가 바람도 없고 눈꽃을 딱하고 진짜 멋집니다 눈꽃 세상입니다 눈꽃 세상입니다 눈꽃 세상 눈꽃 세상 진짜 멋지다 진짜 멋지다 진짜 중봉 가는길이 더 멋집니다 설천봉 오는것 보다가 중봉 가는길이 더 멋진것 같습니다 상고도 미쳤습니다 여기가 와 진짜 특유상 와 최고의 교육자리에 갔습니다 와 야 하 하 하 날도 좋고 따뜻하고 하 오늘 잘왔네 진짜 하 하 여기도 깜짝나네 하 하 천천히 하 하 하 아따 하 하 하 하 좋습니다 오늘 진짜 하 하 오늘 아니 날이 다 녹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딱 맞춰봤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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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파란 하늘하고 상고대하고 딱 어울립니다 이것때문에 오늘 하하하하 그 한시간을 기다려가지고 꼰돌을 타고 왔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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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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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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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진짜 눈꽃 터널 엄청나게 엄청나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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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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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멋진 관계를 볼 수 있다니 저는 행운인 것 같습니다 이런 행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아.. 좋다 좋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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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빠 여기를 만든 덩어리씩 붙어있어 우와... 뭐하는지? 우와... 끝장난 끝장난이게 아... 황제포가 다 멀린다 지금 줄이 막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나 나한테 뭐... 아... 아따 아... 하... 하하...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완전히 뜨거워 뜨거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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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구상나무 옹찜이네 옹찜 와아 진짜 잘 왔다 진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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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길에 상고대 한번 보시죠 하.. 진짜.. 으.. 참 좋네요 아 좋습니다 오늘 진짜 아.. 중봉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아 이쪽은 동협능 가는길입니다 이쪽으로 쭉 가니까 오수재가 옛날에 갔었는데 시큼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야.. 추석좋아 바람이 너무 좋네요 단순히 항독봉을 벗어서 설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좋다 아 좋다 중봉에도 살이 많습니다 여태일인데 아.. 살짝 너무.. 좀 생각해도 되겠나 여기가 다 보여요 하.. 또 바람이요 좀 봅니다 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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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가 중봉 가는길에 포토존입니다 아.. 아따 진짜 아.. 아.. 진짜 좋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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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진짜 아.. 아따 멋지네 멋지어 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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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진짜 아.. 아따 후우 후우우우우우우우우 좋다 진짜 아이고 다시 감정포트에 비서 다 왔습니다 진짜 아가씨 생활 풀렸다 아따 진짜 너무 마요네 아따 30번 팬인데 대기줄이 7,8% 정도 됩니다 하 하 요자랑 그냥 패스하고 썰어먹으러 바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하 하따 오늘 날씨 좋습니다 하 하 하 하 공보러 타고 오시는 분 엄청 많은 거 같습니다 하 짜증나니 하 주말은 오는걸 포기해야 될 것 같애 와..사람이 이렇게 많을더라 설참봐 또 차겠습니다 잠시 옆으로 가면 멋진 곳이 있습니다 이쪽 한번 잠시 안 갔다가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이쪽이 뷰가 엄청 좋다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여기 보니까 스키장 리포트에 갔습니다 여기 상고대가 엄청나게 이쁩니다 항주부 안가도 여기서 구경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해가 잠시 찌고 있습니다 또 좋다 여기 진짜 자 위에 곤드로타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춥습니다 네 오늘 거기서 눈꽃산행 잘하고 다시 설촌봉으로 왔습니다 오늘 항접봉에서는 팽이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눈꽃하고 산꽃에도 너무 이쁘게 잘 본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곤드로타고 하산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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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